80! 이거 애매한데? 스트라이크 좀 지나가서 따지지 않았나? 애매하면 스트라이크 애매하면 스트라이크 그게 매력이죠 스트라이크 좀 지나가서 떨어진 것 같애 다음 유희간 내가 칠 수 있는거야 자 유한 체인지업 진지 아이고 아이고 81! 나 어제 마구마구 2013년 가득 띄우려고 스페셜이나 덕분에 막 돌리는데 5개 남았습니다 유희간 스페셜이다 공이 좀 찰져가지고 그리고 38초 창에서 배대캔 써가지고 2013년 1번에서 나왔는데 3초 만에까지 18력 되게 좋아 골! 70! 조금만 묶였으면 200만까지 나